아 첫들 머리에 사홍선원 입니다 사홍선원 사촌항성 비슷한 양쪽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고지나 갑니다 자 쪽산도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 사홍선원 햇빛이 딱 들고 멋집니다 이야 제가 항상 말하는게 배불뚝이 우리 처사님인가 부처님인가 이야 멋있다 아 저 일하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뭐 지금 아무런 정리하려고 정리하려고 네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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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아니 저 여러 절을 다녀보고 이 산을 거의 날마다 다진다시피 아니니까 절도 많이 만나는데 절이 아주 뭐랄까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기는 맛이 다른데요 예 해가 이렇게 쫙 내리비치면서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니요 예 예 하시는 저 때문에 네 여기에 토곡산 이쪽으로 예예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토곡산 갑니다 토곡산 예 거기까지 갔다가 매아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매아핀 것 좀 보고 가려고 아 근데 뭐 그 토곡산이 인터넷 같은데 찾아오고 물어보니까 올라갈 때 토하고 고구라며 내려온다고 만만치 않은 산이라고 그리였더라구요 예 예 아 예 예 와 저기 바위도 진짜 바위산 너무 멋있어요 예 예 아니 저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셔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네 우와 이거 감나무만 봐도 황홀합니다 감나무가 고태가 나네요 와 아 예 예 야 저는 요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춘하여 영춘하가 이게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나리하고는 다릅니다 개나리는 네이빙과 다섯잎 네이빙 그가 될 거에요 근데 여기는 여섯잎이거든요 꽃잎이 통꽃인데 이야 멋있다 이야 아 아 외화하고 같이 피구나 너무 아름답네요 아 예 아 토곡산에 오르는데요 아 토곡산을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한 또 한 봉원이 있어요 뭐 아 거기 가는데 저 밑에 초입에 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거기 저 초입에 버섯 버섯 그 재배한 데까지는 수님들이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 오는 데는 길이 없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대곡적으로 가서 찾아보니까 길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낙엽이 다 쌓여 있으니까 길이 안보여서 낙엽 위를 뒤두면 그냥 밑으로 푹 빠져버려요 발이 이제 도저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에서 산후님들이 토빙이랑 이리 국망복이나 가는 이 길로 다시 돌아와서 합류가 됐습니다 예 한때 산퇴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상가퇴근은 나물이나 상산퇴로 다니는 팀인데 길이 없는대로 갑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 사노님들 앞에서 길을 내주니까 나는 편하게 올라간다 지금 낙엽이 가득하고 완전히 길이 없어 길이 낙엽이 가득하고 오늘도 산불이 아주 가득하고 이쪽 대구 쪽으로도 지금 산에가 불이 나가지고 막 야간입니다 이게 낙동강 자랍기에는 괜찮네 낙동강이 보이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자 낙동강 칠백니 이재 이재 라리리리 이재 이재 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낙동강 자랍이 보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아래 동네까지 가서 뭘 보냐면은 예 오늘 매아보러 가야죠 매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토곡산을 빨리 보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매화 홍매 또 백매 농매 이런 매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매화들 사진 좀 찍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군자에 들어가죠 매남국죽에 들어가는데 매화가 제일 먼저 매남국죽이라고 하죠 대게 그만큼 매화가 고구라고 선비의 깊음을 가장 나타내기도 하죠 대쪽은 좀 곧은 것을 나타내고 자 매화를 많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고 다시 사님들과 같이 따라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저리 올라갑니다 예 예 사님들 대단합니다 길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방향만 인지하면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당도 저기 안에 들어가고 가고 있겠네 요요요 제일 마지막 뒤에 내가 이분하고 같이 가야 되겠어요 내가 거기 따라가야지 예 토곡산 올라가는 길에 낙동가 700년 중 일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키워볼까요 Над peciles 낙동가 라라리리리리리리리 치마sover을 즉시 이 노래가 그 노래인가? 내가 모시고 해야 돼야 너를 쳐라 다시 보자 낙동관 너무 멋있다 여기까지 앞으로 가봅시다 정상에 다가가기 전에 낙동관 칠병기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도곡산 정상입니다 우리 사나인들 찍고 있네요 여기서 식사도 하시네 멋진 낙동관이다 이쪽이 산 때문에 안보이고 여기만 좀 보이고 저쪽으로 가봅시다 네 곧 예 예 예 안나에 동영상 찍고 있는데 동영상 찍고 싶어 일로 예 같이 찍고 했는데 옆으로 돌렸는데 같이 어 일곱 명 일곱 명 하늘이 매일 와서 가야 해 오케이 그럼 확인 내리 문재생갈게요 거곡살 855미터 직사들이 쫙 깔렸네 직사들이 인자 왔어요 빨리 찍고 내려와야 돼 빨리 와요 인증샷 오늘 제일 꼴등하네 잘했어 잘해 아니야 잘했어 내가 찍어줄게 이제 제대로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요 걱정하지마 지금 바로 내려 하상 해야 돼 어디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야 도로요리 가네 이리 도로 가나봐요 이리 이제 다시 돌아가네 아 요 앞에 내려가고 있어 벌써 가고 있어 빨리빨리 동작 지하러 가네 몇시야 몇시야 몇시야